자장자장 꿈나라로 고고!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아기양 베베의 숨바꼭질 복슬복슬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쉬고 있어요. 아기양 베베도 엄마 따라 풀밭에 나왔죠. 얘들아 숨바꼭질 하자. 내가 먼저 숨을 테니 찾아봐. 베베는 친구들에게 소리치며 풀짝풀짝 뛰어갔어요. 얼마쯤 가자 울창한 나무 덤불이 나왔어요.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겠는걸? 베베는 신이 나서 나무 덤불 속으로 팔짝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뾰족한 가시에 콕 찔리고 말았죠. 아 따가워! 아잇! 베베는 소리를 지르며 덤불밭 들판으로 뛰쳐나갔어요. 들판에서는 커다란 젖소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베베는 젖소에게 쪼르르 달려가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는데 여기에 숨어도 돼요? 여기에 숨었다간 내 발을 밟힐지도 몰라. 너처럼 작은 아이는 돼지집에 숨는 게 낫겠지. 젖소가 입을 실루웃거리며 대답했어요. 베베는 곧장 돼지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쩝쩝쩝쩝 여물을 먹고 있는 돼지에게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는데 여기에 숨어도 돼요? 여기에 숨었다간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걸. 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아이는 연못에 숨는 게 낫겠지. 돼지가 코를 벌름거리며 대답했어요. 베베는 곧장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대똥대똥 헤엄치고 있는 오리에게 물어봤어요.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는데 여기에 숨어도 돼요? 여기에 숨었다가는 물속에 빠질지도 몰라. 너처럼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숨는 게 가장 좋단다. 베베는 그제야 둘레에 둘레에 엄마 양을 찾았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베베는 털 속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베베, 여기 있었구나. 베베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양치기 개의 푸푸 아저씨였어요. 베베는 푸푸 아저씨를 따라 달리고 또 달렸어요. 마침내 풀짝풀짝 뛰놀던 푸른 풀밭이 보였어요. 베베를 애타게 기다리는 엄마 양과 친구들의 모습도 보였죠. 엄마, 저 왔어요. 베베가 소리치며 엄마에게 와락 달려들었어요. 엄마 양은 베베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베베는 엄마 품에 얼굴을 비비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멀리 가지 않을 거야. 겁쟁이 아기 생쥐 계단 밑에 작은 구멍 속에 생쥐 가족이 우순도순 살고 있었어. 그런데 막내죄 찍찍이는 겁이 아주 많아서 늘 집에만 있었지. 어느 날 저녁, 누나 쥐가 찍찍이를 깨웠어. 찍찍아, 부엌에 엄청나게 큰 초콜릿 케이크가 있어. 정말 맛있겠다. 하지만 부엌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어떡해? 찍찍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걱정 마, 고양이는 쿨쿨 잠들었으니까. 누나 쥐가 말했지. 누나 쥐는 기다란 실을 찍찍이 허리에 꽁꽁 묶었어. 이제 됐어. 실만 따라가면 집에 돌아올 수 있어. 먼저 누나 쥐가 캄캄한 복도로 살금살금 나왔어. 찍찍이도 누나 쥐 옆에 꼭 붙어서 조용조용 따라갔지. 그때 복도에서 기다란 줄무늬 꼬리가 보였어. 고양이다, 고양이야! 찍찍이는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날뛰고 빙글빙글 돌았어. 놀라지 마, 누나 쥐가 말했어. 이거 봐. 이건 털실로 짠 목도리야. 고양이가 아니라고. 누나 쥐와 찍찍이는 복도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보았어. 찍찍이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먹으려다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걸 보았어. 하이, 고양이다, 고양이야! 찍찍이는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날뛰고 빙글빙글 돌았어. 놀라지 마, 누나 쥐가 말했어. 찍찍아, 이건 장난감 인형이야. 어, 어휴... 이번엔 누나 쥐와 찍찍이는 똑딱똑딱 시계가 있는 거실로 들어갔어. 그런데 누가 귀를 뾰족하게 세우고 의자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뭐야? 히, 고양이다, 고양이야! 찍찍이는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날뛰고 빙글빙글 돌았어. 놀라지 마, 누나 쥐가 말했어. 이거 봐, 이건 베개일 뿐이잖아. 아, 그렇구나. 이제 누나 쥐와 찍찍이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어. 찍찍이가 조심조심 찬장 안을 들여다보았지. 그런데 찬장 속에 털이 많은 무언가가 있는 거야. 으아이, 고양이다, 고양이야! 찍찍이는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날뛰고 빙글빙글 돌았어. 찍찍아, 놀라지 마! 찍찍아, 이거 봐. 이건 먼지털이잖아. 아, 다행이다. 고양인 줄 알았어. 바로 그때 누나 쥐가 기뻐하며 소리쳤어. 찾았다! 저 위에 초콜릿 케이크가 있어! 누나 쥐와 찍찍이는 냉큼 냉장고 위로 올라가 초콜릿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어. 초콜릿 케이크는 정말 맛있어. 그렇지? 누나 쥐가 말했지. 하지만 찍찍이는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누나 쥐와 찍찍이는 케이크를 다 먹고 나서 먼저 누나 쥐가 냉장고에서 내려오고 찍찍이와 초콜릿 케이크가 내려왔어. 둘은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가다가 아주 커다란 그림자를 만났어. 고양이야! 고양이야! 찍찍이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지. 놀라지 마! 응. 누나 쥐가 말했어. 그런데... 고양이다! 찍찍아, 뛰어! 이번에는 진짜 고양이였어. 찍찍이는 겁이 나서 이리저리 날뛰고 빙글빙글 돌았어. 커다란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무섭게 달려들었어. 그런데... 고양이가 실에 꽁꽁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거야. 찍찍이의 실 때문에 빵빵한 소포뭉칭처럼 꽁꽁 묶여버렸지. 그 일이 있은 뒤 찍찍이는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 와우! 게으름뱅이야, 뭐 하니?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이 게으름뱅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콧구멍 후비는 게 다였지. 아, 또 하나 있다. 풍풍 방귀 뀌는 거. 하루는 어머니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 빈둥빈둥 놀지 말고 장에 가서 염소라도 팔아와. 게으름뱅이는 염소를 끌고 장으로 갔어. 신발 네 켤레 파는 아저씨, 옷 일곱 벌 파는 아줌마, 두부 아홉 모 파는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기만 하니 장사가 잘 되겠어? 실컷 자고 일어나 게으름뱅이가 하는 말이 요랬어. 내 염소랑 바꿀 물건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맨 먼저 생선 장수가 후다닥 달려왔어. 굴비 한 것 타고 바꾸세. 아주 만난 굴비라네. 게으름뱅이는 굴비 한 마리는 알아도 한 갓은 몰랐어. 굴비 한 갓이 뭔데요? 굴비 열 마리를 엮은 것이지. 게으름뱅이는 고개를 내져었어. 굴비는 좋아했지만 굴비 한 갓은 싫었거든. 열 마리나 되는 굴비 가시를 다 발라 먹으려면 아, 너무 귀찮아요. 게으름뱅이는 염소와 굴비 한 갓을 바꾸지 않았어. 생선 장수가 툴툴 대며 가버리자 달걀 장수가 다가왔어. 달걀 한 꼬러미하고 바꾸세. 아주 큰 달걀이라네. 게으름뱅이는 달걀 한 개는 알아도 한 꼬러미는 몰랐지. 달걀 한 꼬러미가 뭔데요? 달걀 열 개를 묶은 거라네. 게으름뱅이는 또 고개를 내져었어. 달걀은 좋아했지만 달걀 한 꼬러미는 싫어했거든. 열 개나 되는 달걀 껍데기를 다 벗겨 먹으려면 너무 귀찮아요. 게으름뱅이는 염소와 달걀 한 꼬러미를 바꾸지 않았어. 달걀 장수가 눈을 흘기고 가버리자 그릇 장수가 다가왔어. 사발 한 죽은 어떤가? 이곳은 가시도 껍데기도 없다네. 게으름뱅이는 사발 한 개는 알아도 한 죽은 몰랐지. 사발 한 죽이 뭔데요? 죽담은 사발을 말하나요? 그게 아니라 사발 열 개를 묶은 거라네. 게으름뱅이는 집에 있는 입 빠진 사발이 떠올랐지. 하지만 아직 멀쩡한 사발이 몇 개는 남아있었거든. 사발이 많으면 뭐해요. 우리 어머니 설거지하기만 귀찮아요. 게으름뱅이는 염소를 사발 한 죽과도 바꾸지 않았어. 게으름뱅이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투덜댔어. 왜 한 개씩 안 팔고 여러 개를 묶어 파는지 모르겠네. 게으름뱅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낄낄낄거렸어. 여러 개를 묶어 팔면 하나씩 세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계산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모르나? 그러거나 말거나 게으름뱅이는 소리쳤지. 염소와 바꿀 수 있는 걸로 딱 하나만 가져와요. 그러자 붓장수가 냉큼 붓 한 자루를 내밀었어. 이것과 염소를 바꾸세. 족제비털로 만든 아주 좋은 붓이라네. 자, 먹과 종이는 덤으로 줌세. 붓장수는 붓으로 염소를 그럴듯하게 그렸어. 게으름뱅이는 붓이 마음에 썩 들었지만 염소를 붓 한 자루와도 바꾸지 않았어. 붓만 있으면 뭐해요. 그릴 염소가 없잖아요. 게으름뱅이는 염소를 도로 집에 끌고 왔어. 어머니는 염소 한 마리도 못 파냐고 혼내려 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게으름뱅이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간다네. 어머니가 놀라 입이 딱 벌어지자 게으름뱅이가 이러더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좋은 붓을 살 거예요. 얼마 뒤 게으름뱅이는 돈을 벌어서 붓 한 동을 샀어. 한 동이 뭐냐고? 붓 열 자루를 묶어서 한 동이라고 하지. 이제는 게으름뱅이도 한 동이 뭔지 잘 알아. 게다가 더 이상 게으름뱅이도 아니란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니까 붓 한 동도 금세 달켰어. 그렇지? 멸치의 꿈 옛날 옛적 동해바다에 700살 된 멸치가 살았어. 그런데 이 멸치 성질이 어찌나 고약한지 다른 물고기들이 말도 못 붙였대. 하루는 이 멸치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 하늘 위로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하얀 눈까지 펑펑 내리더니 땀이 뻘뻘 나도록 덥다가 갑자기 온몸이 오슬오슬 추워지는 꿈이었지. 이게 무슨 꿈일까? 멸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멸치가 이리 가서 묻고 저리 가서 물어도 속 시원한 답이 없는 거야. 멸치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 헌하던 얼굴도 반쪽이 되어버렸지. 보다 못해 가자미가 말했어. 맘둥이 할멈한테 가서 물어봐. 꿈풀이 잘하기로 소문났으니까. 그 말에 멸치는 귀가 번쩍 트였어. 그래? 그럼 네가 할멈을 찾아와 주렴. 마음 착한 가자미는 엉겁결에 맘둥이 할멈을 찾아 나서게 되었어. 얼마나 바닷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지느러미가 다 달아 없어질 정도였지. 가자미는 바위 위에 앉아 쉬다가 맘둥이 할멈을 만났어. 가자미는 얼른 멸치의 꿈 이야기를 했지. 음, 멸치한테 직접 들어봐야겠는걸. 망둥이 할멈이 말했어.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망둥이 할멈이 늙어서 한 발짝도 못 걷는 거야. 결국 가자미는 망둥이 할멈을 업었어. 그러고는 등이 납작해지는 줄도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갔지. 가자미는 겨우 동해바다에 이르렀어. 그런데 이 멸치란 놈 좀 보게. 고생한 가자미는 본채만채하고 망둥이 할멈만 반기는 거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음식도 망둥이 할멈한테만 내놓거든. 제가 꿈에... 멸치는 열심히 꿈 얘기를 했어. 그러자 망둥이 할멈이 말했어. 그거 참 좋은 꿈이네. 자네가 용이 되어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르는 꿈이구먼. 내가 용... 용이 된다고요? 멸치는 눈이 동그래졌어. 그러고는 고생한 가자미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뭐야. 잘 들었지. 이제부터 나를 용님으로 모셔라. 그러자 가자미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 쟤... 멸치가 용이 된다고? 그건 멸치가 어부한테 잡힐 꿈이라고. 낚시줄에 걸려 하늘로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눈이 내린 곳은 하얀 소금을 솔솔 뿌리는 거고. 그럼 덥고 추운 건 뭐야? 멸치가 따지듯이 물었어. 그야, 구울 때 불에 닿는 쪽은 덥고 안 닿는 쪽은 추운 거지. 그 말을 듣고 멸치는 화가 나서 가자미의 뺨을 철썩 때렸어. 그런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휙 쏠려버렸네. 아이고, 머니! 아이고! 낙지랑 꼴뚜기는 그걸 보고 겁이 나서 얼른 눈을 빼어 꽁무니에 감추어 버렸어. 세우는 낙지와 꼴뚜기를 보고 떼굴떼굴 구르며 웃었어. 아이고, 저 겁쟁이 들려. 그런데 너무 웃어서 허리가 꼬부라졌지 뭐야. 얌전한 병어가 그 모습을 보았어. 저 꼬부랑 허리 좀 봐. 병어는 멸치가 보고 꾸중할까 봐 입을 꼭 잡고 웃다가 그만 입이 뾰족해지고 말았대. 동화 속에서 찾아낸 진실 하나 멸치의 꿈은 물고기가 지금과 같은 생김새가 된 까닭을 재미있는 상상으로 표현한 옛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물고기에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멸치는 꿈풀이에 매달려 고민하다 말락갱이가 되고 말죠.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까지 불행하게 만들죠. 그 밖에도 누가 자기를 도와줘도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모른 척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남의 불행을 보고 재미있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멸치처럼 사소한 일에 매달려 몸을 망치는 사람인가요? 남을 위하고 아량을 베푸는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든 말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마음이랍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넓고 겸손한 마음을 잘 갖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요. 누가 돼지코를 망가뜨렸지?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소랑 달기랑 개랑 돼지가 한 마을에 살았단다. 회에서 닭이 꾹끼오 하면 들에선 황소가 음메 음메 하고 바깥 마당에서 돼지가 꿀꿀 하면 담장 아래서 누런개가 멍 멍 지저댔지.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소랑 달기랑 개랑 돼지를 불렀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 상을 주려고 부르시나? 꿀꿀? 동물들은 궁금해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지. 넷은 먼 길을 돌고 돌아 하나님 앞에 갔어. 너희들한테 숙제를 주려고 불렀느니라. 1년 동안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다시 오너라.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동물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돌아갔어. 그 뒤 동물들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황소는 논밭도 갈고 짐도 실어 날랐어. 꾀부리지 않고 일하니까 주인도 좋아했지. 우리 순동이 오늘 참 수고 많았다. 맛있는 여물을 줄 테니 배불리 먹고 푹 쉬거라. 그럼 탁은 무슨 일을 했을까? 탁은 날마다 알을 낳아서 주인한테 바쳤어. 또 새벽마다 꼭 끼요 무난 인사도 하고 잠꾸러기 아이들 잠도 깨워 주었지. 그럼 개는 무슨 일을 했을까? 개는 낮이나 밤이나 집을 든든히 지켰어. 낯선 사람이 오면 멍 멍 무섭게 짖어서 멀리 쫓아버렸지. 그런데 돼지는 눈만 뜨면 먹을 것부터 찾았어. 꿀꿀 아유 배고파 주인님은 왜 밥을 안 주지? 돼지는 하루종일 꿀꿀거리며 밥 타령을 했어. 친구들은 꿀꿀 돼지만 나타나면 시끄러워서 귀를 꼭 막았어. 야 먹보 꿀꿀아 제발 좀 그만 먹어. 싫어. 나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단 말이야. 돼지는 먹을 게 없으면 흙까지 파먹었어. 또 먹을 때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누가 뺏어먹을까봐 밥그릇에 발까지 넣었어. 저 뚱땡이 엉덩이 좀 봐. 정말 우습다. 친구들은 배꼽을 쥐고 놀렸어. 하지만 꿀꿀 돼지는 버릇을 고치지 않았지. 그러는 사이에 일련이 훌쩍 지나갔어. 동물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늘로 올라갔어. 뺏어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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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예, 예. 모두들 입을 모아 대답했어. 하나님이 동물들을 둘러보며 말했어. 그럼 황소부터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보거라. 예, 저는 농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너, 그래, 참 착한 일을 했구나. 상으로 멋진 뿔을 주마. 이어서 달기 하나님한테 말했어. 저는 새벽마다 주인님한테 인사하고 아이도 낳아주었어요. 아이들 잠도 깨워주었고요. 오호호, 너도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여기 빨간 모자를 상으로 주마. 하나님은 닭머리에 빨간 모자를 씌워주었어. 이번에는 개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 저는 도둑이 집에 못 들어오게 지켰어요. 뿡뿡. 옳거니, 그것도 사람을 위한 일이야. 여기 튼튼한 다리를 주마. 마, 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돼지를 보며 물었어. 돼지, 너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저, 저는 뭐든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먹기만 했단 말이냐? 하나님은 화를 내며 돼지코를 확 베어버렸어. 그래서 돼지코가 지금처럼 뭉툭하게 된 거래. 동화 속에서 찾아낸 진실 하나 누가 돼지코를 망가뜨렸지? 이 동화책은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죠.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해요. 가축은 저마다 중요한 일을 해요. 사람 일을 돕고, 집을 지키고, 알을 낳아주죠. 이 이야기에서 보면 가축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돼지는 일은 하지 않고 먹는 데에만 신경을 써요. 그 결과 다른 동물들은 모두 하나님한테 상을 받고 칭찬을 듣는데 돼지 혼자 벌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돼지뿐일까요? 돼지처럼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일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소중한 것이랍니다.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나가거나 들에 나가 일하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나이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하는 자세랍니다. 송아지와 바꾼 무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무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 농부랑 아내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방울을 흘리며 알뜰살뜰 물을 가꾸었지. 드디어 무를 뽑는 날이 되었어. 그런데 무가 어찌나 큰지 사람 팔뚝만 하고 다리톡만 한 거야. 농부와 아내는 벙글벙글 웃으며 무를 뽑았어. 농부와 아내는 무를 들고 곰곰이 생각했어. 여보, 이 무를 어질고 착하신 사또 나흘이께 드리면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려. 농부는 커다란 무를 어깨에 메고 아내는 커다란 무를 머리에 이고 사또한테 갔어. 이렇게 커다란 무는 처음입니다요. 모두 사또께서 고호를 잘 다스린 덕분이니 받아주십시오. 사또는 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 세상에, 이렇게 큰 무도 있구나. 여봐라, 이 착한 부부한테 선물을 줘야겠다. 곶간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내오도록 해라. 예잉! 호방은 곶간으로 쪼르르 달려갔어. 호방이 곶간을 둘러보니 쌀가마가 그득그득 쌓여있거든. 그래서 쌀가마를 짊어지려는데 어디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쌀보다는 송아지가 더 귀하겠지. 호방은 누런 송아지를 끌고 왔어. 사또는 부부한테 송아지를 주었지. 농부랑 아내는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 농부와 아내는 송아지를 끌고 오다가 이웃에 사는 농부를 만났어. 그런데 이 농부가 소문난 욕심쟁이인 거야. 자네, 그거 웬 송아지인가? 하하, 사또께서 주신 송아지라네. 욕심쟁이 농부는 착한 농부 말을 듣고 배가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 눈앞에 송아지가 아른아른 거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 욕심쟁이 농부는 밤새 낑낑대며 고민했어.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얼크니 그거면 되겠구나. 물을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으니 송아지를 바치면 더 좋은 선물을 얻겠지. 욕심쟁이 농부는 날이 새자마자 송아지를 끌고 사또를 찾아갔어. 이렇게 커다란 송아지는 처음입니다요. 모두 사또 덕분이니 받아주십시오. 욕심쟁이 농부가 말했지. 그러자 사또가 침이 마르도록 농부를 칭찬했어. 오호호호, 토실토실 잘생긴 송아지로구나.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선물을 해야지. 여봐라, 국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오도록 해라. 이번에도 호방이 선물을 가지러 갔어. 그런데 호방이 커다란 물을 가져왔지 뭐야? 사또, 귀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물을 저 농부한테 주도록 해라. 호방은 욕심쟁이 농부한테 커다란 물을 턱 안겨주었어. 아이고, 비싼 송아지를 무와 바꾸다니. 아이고, 아까운 내 송아지. 욕심쟁이 농부는 집에 돌아와 엉엉 울었어.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무밥에 무국에 깍두기를 먹고 무방귀를 뿡뿡 뀌었대. 동화 속에서 찾아낸 진실 하나 송아지와 바꾼 무에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남의 물건을 탐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져요. 무농사를 짓는 부부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어느 날 농부와 아내는 밭에서 커다란 물을 캐고는 사또에게 물을 바쳤어요. 그러자 사또는 송아지를 선물로 주었죠. 한편 욕심쟁이 농부는 더 값진 것을 갖다 주면 사또가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갖다 바쳤지만 커다란 물을 받고 말았죠. 결국 욕심쟁이 농부는 커다란 물을 가지고 돌아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세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고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주죠. 순수하고 욕심 없는 마음은 참 중요해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뒤뜰에 곰이 나타났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곰이 숲속 동굴을 찾아왔어요. 곰은 동굴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귀여운 새끼를 한 마리 낳았어요. 어미 곰은 자신의 두텁고 부드러운 털로 아기 곰을 따뜻하게 감싸안고 계속 잠을 잤어요. 봄이 되자 어미 곰은 아기 곰을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아기 곰은 점점 덩치가 커지고 털도 보기 좋게 자랐어요. 어미 곰은 아기 곰에게 먹이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여름이 다가올수록 열매들은 탐스럽게 익어갔고 벌들은 부지런히 꿀을 모았어요. 가끔 어미 곰과 아기 곰은 새 둥지의 노이날도 찾아냈어요. 아기 곰이 어미 곰에게서 멀리 떨어져 길을 잃으면 어미 곰은 으르렁 거리며 아기 곰을 혼냈어요. 어미 곰은 아기 곰에게 위험할 때 나무 위로 도망치는 법을 가르쳤고 나뭇가지에 올라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미 곰과 아기 곰은 항상 함께 지냈어요. 서로 쫓아다니며 구르기도 하고 언덕에서 미끄럼도 탔어요. 어미 곰은 아기 곰의 털을 깨끗하게 핥아주었고 아기 곰이 알아야 할 것을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여름이 깊어지자 어미 곰과 아기 곰은 숲에서 먹이 사냥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 곰의 몸집은 점점 더 커졌어요. 가을이 되면서 잘 익은 나무 열매와 도토리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어미 곰과 아기 곰은 따뜻한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로 몸을 붙이고 기나긴 겨울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봄, 동굴 밖으로 나온 어미 곰과 아기 곰은 깜짝 놀랐어요. 겨울잠에 들기 전에 숲의 모습과 전혀 달랐거든요. 숲은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 사람들과 땅을 평평하게 깎아내는 이상한 기계들로 가득했어요. 뚝딱뚝딱 망치 소리와 윙윙거리는 톱소리가 숲속에 울려퍼졌죠. 어미 곰과 아기 곰은 겁이 나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어느 날 아침, 어미 곰은 아기 곰과 놀아주지 않았어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아기 곰의 코를 살짝 때리기까지 했죠. 아기 곰은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미 곰은 아기 곰이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이었어요. 어미 곰은 아기 곰은 아기 곰을 혼자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기 곰은 울면서 어미 곰을 찾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숲속에서는 일꾼들이 커다란 나무를 쓰러뜨리는 시끄러운 소리만 들려왔죠. 그 나무는 아기 곰과 어미 곰이 즐겨오르던 나무였어요. 그때 암사슴 한 마리와 아기 사슴 두 마리가 덤불 속에서 뛰어나와 재빠르게 도망쳤어요.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에 겁을 먹은 것이었어요. 아기 곰도 재빨리 다른 나무 위로 도망쳐 계속 울어댔어요. 하지만 어미 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기 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숲속에 지은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처음에는 아기 곰도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집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아기 곰은 그곳에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아기 곰은 더 이상 숲속에서 먹이를 찾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집 뒷들에는 아기 곰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열매가 가득 들어있는 새 모의통이 있었어요. 때로는 야외용 탁자 밑에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도 있었죠. 뒤뜰 계단에는 개에게 준 뼈다귀와 물그릇이 있었어요. 그것은 집집마다 개가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기 곰은 개들이 주위에 있으면 나무 위로 뛰어올라갔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맛있는 것으로 가득한 쓰레기통이 있다는 것이었죠. 햇살이 눈부신 어느 가을날 오후 한 아주머니가 이제 막 걸음마와 말을 배우고 있는 사내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기 곰은 뒤뜰 끝에서 땅에 떨어진 사과를 먹고 있었어요. 아기가 말했어요. 그것은 물론 바닥에 떨어진 곰인형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진짜 곰을 본 아주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기 곰도 그 소리에 놀라 얼른 덤불 속으로 도망을 쳤죠. 그런데 이웃집 개가 사납게 짖으며 아기 곰을 쫓아왔어요. 아기 곰은 얼른 근처에 있는 나무로 허겁지겁 올라갔어요. 한편 집 안으로 들어간 아이의 엄마는 수렵 관리인에게 전화를 해 뒤뜰에 곰이 나타났다고 신고했어요. 그러자 관리인은 곰이 벌써 멀리 도망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제 아기 곰에게 사람들과 개, 도로나 차가 있는 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수렵 관리인 두 사람이 커다란 우리를 실은 트럭을 몰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곰이 좋아하는 달콤한 과자를 깔아놓고 문을 열어놓은 채 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관리인 한 사람은 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잘 자란 토마토 뒤에 조용히 숨었죠. 집으로 들어갔던 관리인도 나와서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아기 곰이 나무에서 내려와 킁킁거리며 우리로 다가갔어요. 아기 곰이 맛있는 과자를 먹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관리인 한 사람이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또 다른 관리인은 아기 곰에게 마취주사 한 대를 놓았죠. 그러자 아기 곰은 과자를 다 먹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수렵 관리인들은 트럭에 우리를 실은 다음 아기 곰을 사람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았어요. 아기 곰의 새 보금자리에는 나무 열매와 도토리가 가득했어요. 그곳에는 기나긴 겨울동안 웅크리고 잘 수 있는 작은 동굴도 있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안전한 야생숲이었기 때문에 아기 곰이 살기에는 아주 좋았어요. 아기 곰은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라 커다란 야생 곰이 되었답니다.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옛날 어느 산골에 한 농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랑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옆집 분이 엄마가 놀러왔어요. 우리 남편이 서울에서 사온 참빛이라오. 이걸로 머리를 빗으면 잘 빗기죠. 그래요? 분이 엄마는 좋겠네. 농부 아내는 참빛을 보며 부러워했죠. 며칠 뒤 농부도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여보, 서울 가면 당신 선물을 무어로 사올까? 그러자 아내는 머리빛이 생각났어요. 그럼 참빛 하나만 사주세요. 참빛이라?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 아내는 하늘에 떠있는 반달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달처럼 생긴 거예요. 알았어. 내가 잊지 않고 사오지. 농부는 보쯤을 메고 서울로 떠났어요. 농부는 보름 만에 서울에 와서 볼일을 보고 여기저기 구경했죠. 서울은 정말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아참, 아내한테 줄 선물을 사야지. 그런데 무얼 사오라고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옳지, 바로 저거야. 농부는 얼른 가게로 뛰어갔어요. 여보시오, 저 달처럼 생긴 물건 하나만 주시오. 달처럼 생긴 물건이요? 그렇소. 틀림없이 저 달처럼 생겼다고 했소. 그러자 장사꾼은 농부한테 둥근 거울을 싸주었어요.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앞에 거울을 내밀었어요. 자, 당신 선물이요. 그런데 아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대뜸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는 거예요. 찬빛을 사오랬지 누가 젊은 여자를 데려오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농부와 아내는 서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며느리는 거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람이 서울 가서 젊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시끌시끌하자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이런 늙어빠진 영감을 보고 할멈이라니! 그러고는 거울을 밖으로 던져버렸죠. 아이가 마당에서 떡을 먹다가 거울을 주웠어요.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앙앙 울지 뭐예요? 빨리 내 떡 내놔! 식구들은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우겼어요. 젊은 여자는 왜 데려와요? 젊은 여자가 아니라 할멈이라니깐! 에이! 늙은 영감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농부는 기가 막혀서 멍하니 거울을 보았어요. 그런데 웬 젊은 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고얀 놈! 농부는 화가 나 거울을 휙 던졌어요.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아니, 다들 어디 갔지? 어머, 다 어디 간 거야? 농부네 가족은 깨진 거울만 멀뚱멀뚱 바라보았대요. 동화 속에서 찾아낸 진실 하나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재미있고 유쾌한 옛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가족들은 순박하다 못해 안타까울 만큼 어리숙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얼굴이 자기 얼굴인지도 모르고 저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죠. 물론 지금이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깊은 산골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세탁기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도 들여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편리한 물건이나 문명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누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뒤처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새 것만 좋아하고 새로운 문명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반대로 문명을 등지고 옛 것만 고집하며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한다면 어린이 여러분도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의 나오는 농부네 가족처럼 언젠가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열심히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옛 것 가운데 배울만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길러야겠죠. 펩씨 한톨 옛날 어느 마을에 재산을 재벅 모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한테는 며느리가 셋이 있었어요. 이제 고깐 열쇠를 물려줄 때가 되었는데 새 며느리 중에 누구한테 물려주면 좋을 거 할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두고 누가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며느리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도록 하자. 할아버지는 며느리들을 한 명씩 불렀어요. 가장 먼저 맨며느리를 부른 할아버지는 종이에 싼 펩씨 한톨을 주며 말했어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 두거라. 네, 아버님. 맨며느리는 밖으로 나와 종이를 펴보았어요. 그런데 겨우 펩씨 한톨뿐인 거예요. 에게게 펩씨 한톨뿐이네. 이런 걸 뭐에 쓴담? 맨며느리는 할아버지가 준 펩씨 한톨을 길바닥에 휙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후 할아버지는 둘째 며느리한테도 펩씨 한톨을 주었죠.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 두거라. 하지만 둘째 며느리도 밖에 나와 펩씨를 보고는 까서 먹어버리고 말했어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막내 며느리를 불러 말했어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 두거라. 막내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준 펩씨 한톨을 놓고 이리저리 굽니를 했죠. 이걸 주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아, 그렇지. 막내 며느리는 소쿠리에 나뭇가지를 받쳐서 마당에 세워놓고 그 안에 펩씨 한톨을 넣었어요. 이걸로 펩씨를 먹으려고 오는 참새를 잡아야지. 조금 뒤 막내 며느리의 생각대로 참새가 펩씨를 먹으려고 소쿠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내 생각대로 되었네. 막내 며느리는 잡은 참새 한 마리를 병아리 한 마리와 바꿨어요. 그런 다음 병아리를 정성껏 길렀죠. 병아리는 잘 자라서 암탉이 되고 암탉이 다시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 암탉이 여러 마리가 되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암탉들을 팔아 돼지를 한 마리 사고 돼지가 새끼를 쳐서 여러 마리가 되자 이번에는 돼지를 팔아 송아지를 한 마리 샀죠. 송아지가 커서 어미소가 되고 어미소는 또 송아지를 낳고 해서 소도 여러 마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새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래, 펩씨는 어떻게 했느냐? 맘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자 막내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널뛰 넓은 논으로 모셔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는 도대체 왜 온 거냐? 할아버지가 궁금해 막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버님이 주신 벽씨 한톨이 논 서마지기가 되었죠. 막내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벽씨 한톨이 어떻게 논 서마지기가 되었는고? 막내 며느리는 벽씨 한톨로 참새를 잡아 참새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암탉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송아지가 되고 송아지가 어미소가 되고 소가 논 서마지기가 된 이야기를 모두 했죠.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할아버지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누구한테 재산을 맡겨야 할지 알겠다. 우리 집 고깐 열쇠는 막내 며느리에게 줘야겠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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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